게릴라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 아름답지만 강한 여배우 이시영 도전하는 여배우 이시영 씨를 오늘 게릴라 데이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MC 자질 논란으로 인터넷을 수놓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구식이다 진짜 정말 하나도 안 신선해 생민 오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경기는 내가 졌던 것 같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밌게 놀아요 재밌어요 연애가 주기 식구들은 이시영 씨를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하고 운동하고 영화하면 홍보도 하고 연애가 주기 항상 보고 바쁘게 지내셨군요 현진이 오빠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하는구나 신현준 씨랑은 어떻게 자주 연락을 취하십니까? 바쁘셔서 그동안 근데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없앴어요 대단한 정신력이죠 자연스럽게 연락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오빠 결혼식에도 못 갔어요 저도 안 불렀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온 게 아니에요 오빠 너무 축하드리고요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제 마음에 오빠가 꼭 마음에 들어야 할 만한 선물 가지고 어? 뭐죠? 네 저 놀러 갈게요 오빠 축하합니다 그래요 아유 그래요 아니 그러지만 이번에 이시영 씨가 우리 관객들이 시원하게 영화 한 편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 이번에 이제 공포 스릴러 영화 공포 영화 공포 영화는 처음이죠? 네네 어땠어요?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막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사실 다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섭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시민분들과 참참참 게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스트레스 풀어도 돼요? 아 물론이죠 이시영 씨와 참참참 게임 도전하고 싶다!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한뜻 도전을 못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자 이제 국가대표 여배와의 뿅망치되기 용감한 남성 팬 도전장을 내밀습니다 국가대표니까요 상대가 이시영 씨 그중에서 뭐가 탑입니까? 그거 격투기 격투기 아니죠 권투죠 격투기 하셨어요? 무슨 말이지? 열받았어요? 저기요 이거 기본인데 방송원 이게 참 참 참 이시영 씨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권투할 때는요 아 이시영 씨 쏘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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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목걸기를 하고요 소리가 큰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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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래 아유 괜찮아요 아 그래도 살살 때렸어요 아파도 좋대요 아 때리면 자세가 좋아해요 이게 언니 가세요 hogy 아니에요 absolutamente 아니 아니면 시험총스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요 되게 짐직하시죠 방금 운동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도 톤트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탄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예 폼아 한 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 수 있을까려 어때요 어때요 이 정도로 어때요? 좋아 좋아 일단 그 눈빛이 어 진짜 성함이 뭐예요? 눈빛하면 조충을 하나 나오셨는데 임영방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팬에게 삼행시를 지어줘라 임진강 오 임진강 영광굴비 영광굴비 방글라데시 우와 짱이다 영원히 기억하세요 임진강 영광굴비 방글라데시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뒤로 하고요 자리를 옮겨서 솔직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5년이 됐고 해수로는 6년차시죠 네 저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의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장품 재미있게 좋다고 해주셨던게 부자의 탄생이었던 것 같은데 부자의 탄생 도태희라는 캐릭터 기억나십니까? 아 나 그거 할래 묵짓바 묵비권이 아니고? 아 묵비권 그거 할거니까 말 시키지마 사자성어를 제가 원래 되게 잘 알아요 원래? 그때 그런 연계하는게 힘들었죠 정말요? 시영씨 개그가 저런 스타일이죠 너무 많아서 진짜 항아를 고르기가 정말 진태양란이네요 오우 야 혹시 모르는 줄 알았죠 이상형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연하 연상 쌍꺼풀, 홋꺼풀 마른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부자, 거지 잘했어요 부지 부지 철부지 철부지 좋아요 이런 이상형을 외모적으로 어떤 외국 배우도 좋아해요 잭블랙 잭블랙 제바 제바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 되게 똑똑하신 분 같아요 유머도 있으시고 그분은 절 모르시겠지만 영상표 제보 잭블랙 안녕하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어디 맞을 때가 제일 아파요? 에이 한 번 더 가볼게요 저번에 판정 판정 논란 때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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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열 받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주변에서 막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다 같이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도 물론 항상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건 저도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들이고 좋은 말씀 드리니까 다음번에는 또 제가 시합을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했을 때 진짜 더 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계기가 됐었죠 아, 정말요? 그냥 무조건 아무 소리 못 하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멋있네요 아무 소리 못 하게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많이 싫어요? 똑같이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두 선수랑 똑같이? 네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 울기도 많이 웃었고 네 감독님 죄송해요 왜요, 왜요? 아, 나 집안 보고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또 논란에 시달리면 되죠 좀 더 알차고 신선한 그런 질문 없을까요? 아니, 진짜 신선한 질문 한번 가볼게요 기대돼요 정말 중요한 시합 날이에요 네네 정말 중요한 시합 날인데 이시영 씨 생애 최초로 여우주연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경기 나갈 것 같아요 아 네 어차피 수상은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네, 솔직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하지만 아름다운 배우 이시영 씨였습니다 선물 빨리 주세요 네 네, 주세요